오늘은 맛있는 고기와 피자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종로 성가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익성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익성동, 워낙 사람들 많이 가는 그런 하풀 구역이기도 하는데요. 저도 오랜만에 익성동에 있는 갈매기 골목으로 갈매기살 먹으러 갔습니다. 이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고깃집들이 골목길로 해서 꽤 많이 있는데요. 이 중에 다른 집들 여러 군데 가봤지만 또 처음 보는 익성세겹살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. 익성세겹살 주차는 할 데 없고요.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반까지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. 손님들 꽤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 이 메뉴판부터 바로 봤습니다. 이 고기류들 좀 다양하게 있고요. 식사류도 다양하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주문하고 나면은 바로 밑반찬들부터 세팅이 되는데요. 세팅이 되게 좀 빠르게 되고 또 불판에 김치도 먹기 좋게 큰 올려줬습니다. 밑반찬들로 나오는 것들 고기 먹으면서 같이 먹기 좋은 구성들로 나왔습니다. 뭐 상추쌈이랑 쌈장이랑 소금이랑 다 괜찮았고요. 또 삼겹살 2인분에 갈매기살 1인분 주문하였습니다. 가격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고요. 이 갈매기살 같은 경우에 생갈매기살로 비주얼 괜찮아 보이고 삼겹살들은 좀 살고기가 많은 비율의 그런 삼겹살인데 두툼하니 맛있어 보이는 그런 삼겹살입니다. 그러면 이 달궈진 불판에 이 삼겹살부터 올려서 구워 보겠습니다. 고기 올려서 굽고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밑반찬들 더 나왔고요. 당연히 또 소주도 한 병 주문해서 같이 마셔줬습니다. 이 된장찌개 뭐 먹기 되게 괜찮았고 이 계란찜도 맛있게 먹기 딱 괜찮았습니다. 이 계란찜이랑 된장찌개 나오는 거 괜찮았고요. 또 삼겹살 이 불판에 지글지글 잘 거지고 있고 양파랑 이 버섯도 이 같이 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. 고기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어 줬고요. 이 고기 노릇노릇 잘 거지고 이 한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 살짝 큰 사이즈로 잘라서 나왔는데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 들었고요. 고기는 이 돌판에 좀 지글지글 잘 거지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좀 큰 삼겹살들은 먹기 좋게 잘라서 먹어줬는데요. 확실히 이 때깔이 좋아 보여서 그런지 이 삼겹살 퀄리티 괜찮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이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으면은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쌈을 싸서 먹어도 맛있는 그런 고기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삼겹살 생각보다 퀄리티 좋고 되게 좀 이 취향에 잘 맞는 그런 고기였고요. 사람들 다른 분들도 많이들 이 삼겹살 주문해서 먹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또 구운 김치도 같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또 깻잎도 있어서 깻잎 장아찌에 고기 싸서 먹어도 좀 맛있는 맛을 느끼기에 딱 좋았습니다. 삼겹살 먹고 또 바로 이어서 갈매기살도 고줬습니다. 갈매기살도 좀 작게끔 잘라서 나왔는데요. 생 갈매기살도 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. 생 갈매기살은 좀 타지 않게끔 이 겉면을 고어준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굴려주듯이 고줬습니다. 갈매기살도 좀 빠르게 구울 수가 있었고요. 이 갈매기살도 다 고져서 먹었는데 이 삼겹살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삼겹살에 비해서 살짝 아쉬움이 남는 좀 그런 갈매기살이었습니다. 하지만 갈매기살 특유의 식감 좋았고 좀 맛있게 먹기 좋고 괜찮은 그런 갈매기살이란 생각 들었습니다. 처음으로 방문해 본 이식성 세겹살이었는데요. 이 종로 상가 쪽에서 1차로 고기 먹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어서 종로 상가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이 서울 맥주 서울 88 맥주에 2차로 갔습니다. 주차는 할 데 없고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하는 와 거의 한 24시간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. 내부는 공간들 좀 다양하게 있는 그런 편이고요. 테이블석에 빈자리가 보이지만 좀 있으니까 금세 다 만석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이 메뉴판 보시겠습니다. 피자 메뉴부터 치킨 메뉴 또 이 수제 생맥주랑 병맥주들 꽤 다양하게 있었고요. 또 이 식사 메뉴로 돈가스랑 김치찌개도 있고 사이드 메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. 하이볼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 뭐 위스키도 있는 그런 곳이고요. 또 그 외에 다른 메뉴들도 있어서 술 마시기 좋은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. 피자를 주문해서 그런지 이 소스들 가져다 주고요. 피클이랑 또 와사비 이 과자도 내어주셨습니다. 스페셜 쿼터 피자를 주문해 봤는데요. 이 피자 한 판에 네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피자입니다. 이 쿼터 피자 이런 거는 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. 파인애플 뭐 올려져 있고 불고기도 있고 페페로니도 있고 뭐 감자튀김도 있는 좀 처음 보는 비주얼의 이런 수제 피자이고요. 직접 여기 매장에서 다 만들어서 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. 피자들 각각 이 두 명이서 갔기 때문에 한 조각씩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 각기 다들 피자 맛있게 먹기 좋았고 또 각기 다른 피자들마다 이 각자의 맛이 있는 게 꽤 괜찮게 느껴지는 그런 피자들이었습니다. 이 종로 상가에서 이 서울 팔팔 맥주 맥주 마시면서 피자 먹기 좋았고 피자 먹으면서 맥주 마시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. 이 종로 상가 술 마실 때가 많은 그런 곳인데요. 이 익선동 근처에서 익선 세겹살에서 1차 하고 또 이 서울 팔팔 맥주에서 2차 하기 좋은 코스란 생각 들었습니다. 이 종로 상가역 6번과 7번 축을 쪽에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곳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아는 형 만나서 오랜만에 1차 2차 배부르고 맛있는 술 타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